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박혜영 강사입니다. 2018년 12월 15일 1차 2018년에 대망의 장식을 하는 짜증나 벌써 생각해도 뭔가 소득이 없지만 뭔가 타종을 딱 칠 때 다시 또 우리는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와 나 이번 연도에는 반드시 스펙 단성 반드시 스펙 완성 뭐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 토익이 요새 쉽지가 않은데 토익의 신이 되기도 싫고 엘씨는 굉장히 짜증나죠. 한 번밖에 청취가 안 돼요. 아 너무 실내. 여러 번 재청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스크립트도 옆에다 딱 이쁘게 식탁보 위에 딱 올려주고 나한테 커피 한 잔 딱 따러주고 감독관한테 손 들면 언제든 간에 재청취가 가능한 감독관님 45번 다시 들어줘요. 그럼 다시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58번이요? 안 되죠. 옆에 있는 애는 왜 이렇게 잘 들어? 여러 가지 심리전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 가면 방음이 안 된다. 풀 스테레오 사운드로 나한테만 어떻게 이렇게 헤드셋 딱 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학교는 중앙방송 시스템은 왜 이렇게 우운거리는 거예요? 짜증 확나게 왜 이렇게 우운거릴까요? 내가 집에서 mp3 듣고 소음 버전으로 막 트레이닝 해도 막상 실제 현장 가면 담아낼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토익션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되게 짜증난다는 거를. 그리고 왜 왜 학교 주변에서는 왜 각종 계절마다 매미든 뭐든 저렇게 울고 왜 이렇게 학교 주변에 상가가 있으면 부산스럽고 아파트 공사한 데도 있고 왜 저래? 이런 시험이에요. 결국엔 엘씨는 현실성 있게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전체 네 가지의 파트 중에서 저는 파트 2하고 3를 간단하게만 조금 팁을 드리려고 해요. 전반적으로 영어의 실력을 혹은 토익의 실력을 이 짧은 영상만으로 다 올리기에는 제가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 제한 속에서라도 제가 파트별로 조금 공부법을 전수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언제 클릭하셨든 혹은 12월, 15일 시험이 지나고 클릭하셨든 상관없어요. 엘씨의 공부법은 제가 강추하는 그 방법을 계속 접목해 주시면 언제든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사실 파트 2고요. 모든 출제자분들을 떠나 모든 강사님들 중에 제가 강사님들을 다 본 건 아니지만 많은 강사분들이 강조하실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가장 짜증나는 파트가 아닐 수가 없어요. 파트 1은 사진 보여, 파트 3, 4는 눈이 세상 바빠 들으면서 ABCD 보기 읽고 사진 선다 보기 고르고 선택지 장난 아니야. 그런데 우리 파트 2는 책상 모서리만 째려보는 것이 딱인 파트. 벽을 응시하고 멍 때리는 게 딱인 파트. 아무것도 선택지가 없이 오로지 귀로만 청력의 모든 힘을 유발하면서 듣는 순간 눈에 보이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증발력이 최강이고 그래서 가장 헷갈리고 가장 돌이킬 수 없는 파트 최강입니다. 토익에서, 엘씨에서. 그리고 파트 3, 남녀 간의 잡다한 집대성의 대화. 갑자기 눈에 보여지는 장난 아닌 어휘들의 향연. ABCD 보기의 선택지의 풀 구성. 거기다가 문제 읽어가면서 보기 읽으랴, 대화 들으랴, 말은 끝나지도 않고. 그런 파트입니다. 그런데 파트 3는 문항수가 많아요. 파트 2는 25문제, 7번에서 31번. 파트 3는 32에서 70번까지 굉장히 과다하게 뚱뚱한 파트. 그 뒤로 파트 7까지 가면서 쫙 토익 시험을 이제 우리가 지나갈 때 A, C 부분의 제일 마지막 파트인 파트 4는 혼자서 얘기하는 담화 컨셉이라는 점에서 파트 3, 남녀 간의 대화랑은 좀 다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2하고 4를 제일 좋아합니다. 파트 2하고 4를. 그런데 파트 3를 통해서도 비슷한 공부 방식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4에서 접목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 데뷔 특강은 다양성을 좀 늦기 위해서 2, 3의 기본기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강조했던 파트, 파트 2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죠. 절대 정답이 아닌 오답을 소거해야만 살아남는다. 이것은 이제 제가 신토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무색할 정도로 2016년 5월 29일날 토익이 한번 개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 토익도 개정된 후의 토익도 저는 한결같이 계속 오답 소거하는 것에 강조를 많이 해왔어요. 정답의 스킬트리만 갖고 계시면 굉장히 낭패보는 파트입니다, 요즘. 어떻게 저런 게 답이야? 그러니까요. 나머지가 더 이상해서 그런가 보죠. 이런 식으로 요새는 뭔가 소름끼치게 나한테 딱 어울리는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되게 꼴보기 싫은 오답을 치워주셔야만 찝찝한 것이 정답으로 남는 파트입니다. 요즘 그래서 정답은 최소 6개에서 읽은 문제는 본인의 마음에 안 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내용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회성 정답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소리로 돌려가면서 애들 넣는데 괜히 정답인 그런 느낌이에요. 한 번밖에 청취가 안됩니다. 여러 번 청취하면 누구나 다 맞춰요. 스크립트 읽고 50번 청취할 수 있고 나 원하는 만큼 들으면 누가 어렵다 그러겠어요, L씨를. 근데 한 번 듣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으로 제일 위험한 파트이기 때문에 혼자서 학습하실 때도 너무 많이 청취를 너무 오기를 부려가면서 완벽하게 듣는 습관보다는 시험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단타에 짧게 벼락치기처럼 공부하시는 현실에 매달리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여러 번 청취를 안 하고도 정답 나오게끔 현실성 있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트 2는 25개의 문제 중에서 거의 100%의 확률로 비슷한 발음, 유사 발음, 소름끼치는 비슨미 이런 애들은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똑같은 발음이 아예 두 번 들리는 중복 발음은 간혹 가다가 맞는 발음 하면 답의를 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메모 봤어? 이런 한국식 질문을 해볼게요. 너 메모 봤어? 이런 질문에 정답으로 너 메모 보냈었니? 난 못 봤는데? 이래도 메모라는 단어가 겹쳐서 정답이 되죠. 근데 여기 아파트, 여기 세입자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 라는 질문에 우리 부서는요, 디파트먼트 이런 식으로 되게 비슷한 라임은 있지만 되게 생뚱맞은 이런 유사 발음은 더 최악의 오답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발음이 겹치는 성분인데 아예 똑같지는 않은 발음은 더 소거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시제나 주어 등의 호환 여부, 불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거 확인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will you? 라고 물어봤는데 I was? 이러면 자기 혼자 시간 타임 캡슈인 거나 마찬가지죠. 앞날의 계획을 물어봤는데 과거에 이랬었어요. 는 답이 안 되겠죠. 혹은 will you? 라고 물어봤는데 she is? 이러면 답 안 되죠. 내 얘기해야지 그녀가 누구야. 그죠?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안 되는 걸 타닥 치우게끔 하셔야지 원어민 같은 어떤 이런 포스를 뽐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오답을 재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밖에 청취가 안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뭔가 mp3를 틀어드리고 트레이닝 후에 해설 강의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하고 같이 저도 처음 여러분도 처음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췌한 랜덤 문제 다섯 문제만 들을 거고요. 파트 2를 실제 시험처럼 생각하고 세계의 보기가 귀에 들려갈 때 정답이 뭘지 한번 잘 손점해 보세요. 자 지금 하나 틀겠습니다. 청취해 보죠. 정답이 나오셨나요? 정답이 뭘로 나와요 여러분? 동시에 얘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뭐예요? c 나는 뭐 어차피 c로 갔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기본기를 갖춘 사람이므로 이 정도의 난이도는 극강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발췌한 내용을 참고한 건 ybm 전략토획도서에서 참고했어요. 그런데 랜덤 발췌를 했고 미리 확인은 하진 않았어요. 제가 미리 스크립트를 다 보고 달달달 외워오면은 제가 실수 없이 더 정확한 발음과 더 뭔가 포스 있어 보이게끔 할 수 있었겠지만 전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 번 듣고 제가 재련해서 훌륭한 강의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좀 더 현실성 있는 강의를 저는 좋아하는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만약에 정답을 못 고르셨어도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공부는 하라고 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듣고 우리가 c로 정답을 맞췄다라는 전제하에 앞만 잘 맞춰도 질문이 완벽히 기억이 안 나네요. 질문이 정확히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don't you 서부터 시작하더라도 끝까지 어 더 하나도 안 빼고 완벽히 복원되시는 분이 있나요? 전 절대 복원이 안 돼요. 외우려고 작정하지 않아서 기억이 도저히가 이런 식으로 듣자마자 증발되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발되는 순간 AS는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2를 저는 앞뒤 위주로 순간적으로 기억에 담는 훈련을 항상 제 수강생들한테 제 특허방식인 포커스노트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 강의를 해왔어요. 완벽히 들으면 더할라 역시 좋다. 근데 완벽히 듣더라도 순간적인 기억의 흐름은 앞뒤라도 기억을 해라. 앞에 한 단어밖에 어차피 기억을 못할 거면 뒤에 끝단어까지 앞뒤는 추리자. 다시 듣는 건 불가능하지만 실제 시험은 우리는 한 번 들으면서 앞뒤를 다시 한 번 추려보죠. 앞뒤 추리면 어떻게 돼요? don't you need 필요하지 않아? 물결로 쭉쭉쭉 날아가는 흐름 쪽에서 의식의 흐름이 그냥 지나가면서 끝에 company photocopier company photocopier don't you need company photocopier 뭐 이렇게 됐었나요? 앞뒤를 잘 추리시게끔 연습하셔야 돼요. or to use the company photocopier 에이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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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accompany my colleague 뭘 해요? I'll accompany my colleague 저는 제 동료랑 같이 a company 동행할게요. 저는 이런 라임을 싫어합니다. 제가 힘들게 추렸던 제 기억의 끝자락의 단어 중에 company가 있었어요. company는 회사였어요. 근데 company 앞에 어 발음을 순간 딱 들이 늦는 순간에 a company 동행하다가 되죠. 생뚱밖에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 발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소름 끼치게 비슷해요. company a company 되게 라임 있어. 이런 걸 유사 발음이라고 합니다.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청취를 끊어주질 않아요. 바로 뒤에 훅 치고 들어갈 거예요. 보기 B가 찰나의 순간에 오답을 치워버려야 돼요. 번역할 시간이 없어요. a company a company 아니구나 B B She's getting 아 아니구나 이게 잘하는 거예요. don't chew 라고 물어봤으면 you한테 물어봤으면 대답은 I가 하는 게 맞지 왜 갑자기 she가 나와요. Does miss him doesn't miss Lee 이게 아니었는데 그 시의 정체불명이 도저히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정답은 시 로 가는 것 뿐이에요. her photo ID this afternoon 시 한번 확인해 보죠. yes but I left mine at home 어 맞아 don't you need a card 너 카드 필요하지 않아? 카드 필요하지 않아? 예스 맞지 필요하지 아 근데 내가 깜빡하고 집에 놓고 왔네 번역을 해보자면 스크립트를 보고 보자면 당연히 또 정답이에요. 그런데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를 잡아내시는 게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정적이에요. 제가 노트에 쓴 형태를 조금 구경을 하시면 제가 데뷔 특강에도 제 원래 스타일을 최대한 조금 비슷하게 너들이고 있어요. company a company 다른 말은 필요 없었던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뭔가 번역하기 전에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저의 청력사함을 뭐야? 주어 이렇게 해서 정답은 시가 되고 저는 시 를 요약하는 것보다 시 부다는 A, B를 재련한 거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오답을 치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를 또 하나 도전할 거예요. 현실성 있게 공부하자고요. 여러 번 청취는 불가능해요. 순간적으로 앞뒤를 담율려는 훈련의 기억 연상을 자꾸 해주시고 정답보다는 더 보기 싫은 미세하게 더 보기 싫은 오답을 재련 한번 해보죠. 물론 난이도는 난리 날 수 있어요. 파트 2는 어려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청취해보죠. Number 13 We have a journalist covering our summer festival, don't we? A Yes, she's taking some pictures there. B Donations won't be enough to cover the cost. C Didn't he go swimming last week? 정답 나와요? 아, 힘드네요. 점점 아, 짜증나 앞뒤 추렸는데도 뭐 기억도 잘 안 나. 그죠? 다시 한번 들어보죠. Number 13 We have a journalist covering our summer festival, don't we?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We have a journalist. Journalist까지 제가 앞에를 추렸어요. We have만 추려도 나쁘진 않은데 보통 we가 주요. Have가 동사할 때 뭐를 have한지 모르니까 막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세 단어 정도만 제가 좀 추리고 있는 거예요. We have journalist. 우리 journalist가 누구예요? 기자나 최소? 어, 물론이 기자. 우리 기자 있지? 기자를 가지고 있지? 라는 건 우리가 이번 행사에 기자가 오지? 기자 있지? 그리고 끝에 Don't we?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We have a journalist covering our summer festival, don't we? A Yes, she's taking some pictures there. 안 그래도 거기서 사진 찍고 막 할 건가 봐. She 라고 받아쳤는데 she는 생통 받지 않죠. 왜요? Don't we? 라고 물어봤지만 We have a journalist. That's journalist. 사람의 직업명이에요. 사람의 직업명은 Part 2에 나오는 순간에 제3인의 느낌을 줘요. 그래서 she나 he로 받아치는 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니죠. B도 한번 들어보죠. B Donations won't be enough to cover the cost. Donations won't be enough to cover the cost. 아우, 그 정도 기부금으로는 우리의 그 막대한 비용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거야.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왜 저런 얘기를 한 걸까요? 질문에서 빠르게 흘러가서 기억은 안 나요. 앞뒤 밖에 기억 안 나는 게 더 현실이죠. 혹은 앞에 밖에 혹은 꼬리 밖에 기억 안 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아까 분명히 저널리스트가 covering 취재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페스티벌 Summer Festival을 취재하는 기자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아, 그걸로는 우리가 비용이 커버리 안 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she도 한번 들어보죠. C Didn't he go swimming last week? Didn't he go swimming last week? 우리 지난주에 Didn't he 라고 그랬어요. Didn't he go swimming last week? 우리 지난주에 그 사람은 수영장 가지 않았어? 수영하러?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저널리스트를 받아칠 수 있는 후보로 A는 she C는 he가 나왔었고 B는 오히려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의 속성을 우리가 언급했음에도 불고 그 제3자를 아예 대화의 주제에서 빼버리다 보니까 주어 일치성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엔 없지만 커벌 발음을 이런 식으로 중복을 한 거예요. 따로 스크립트를 보고 복습하더라도 중복 발음이 걸렸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오담들인지는 본인만의 로직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정답을 A랑 C중에서 A가 훨씬 맞다고 생각해요. Summer Festival 여름이라는 단어를 듣고 너 여름이란 단어 들었으니까 여름엔 뭐해? 여름에는 수영이 제일 시원하지 오프 오프 약간 이런 느낌 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더 하나 확실한 또 오답은 Summer의 연상으로 스위밍을 제가 써놨지만 여름이니까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막 이렇게 했지만 Last week으로 끝나기에는 Don't we지 Didn't we도 아니고요. 그죠? Didn't we도 아니고 과거의 느낌이 전혀 없는데 혼자 Didn't he go streaming last week? 이렇게 가는 것도 전혀 맞지 않죠. 어울리는 질문까지가 뭔지는 유축이 안 지도 얜 이래서 오답이야 라는 이유를 추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도 경험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보죠. 질문이 과할 정도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의심을 해야 돼요. 한 문장이 너무 길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완전히 길어질 때는 보통 중간에 짜증나게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말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5월이 캐치될 수가 있을 만한 흐름이 있었을 거예요. 5월 앞에서 한 절이 끝나고 5월 뒤에 또 말이 붙어서 제2의 선택권을 준 건데 다시 한 번 우리가 너무 겁먹지 않고 질문의 맨 처음의 부분 그리고 5월 앞뒤 주변만 살짝 머릿속에 구현 한번 해보죠. 듣고 자 앞뒤 출이면 어떻게 돼요? Should I take 가져가야 될까요? Meeting 장소로 Or 바로 뒤에를 추려요. 이메일 그걸 이메일로 보낼까요? 참석자들한테 가져갈까요? 미팅 장소로 Or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거예요. 자 들어보죠. 에이서부터 5%의 인상폭이 있었어요. 답이에요 아니에요? 0 아니죠. 왜 아닌 것 같아요? 5월 앞뒤의 선택권은 직접 가져갈까 이메일로 보낼까 였기 때문에 이걸 갖다 가져갈까 보낼까라는 방식 중에 5%의 증가형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정말 생뚱맞은 얘기가 되죠. 근데 5%의 증가가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거면 질문 자체가 How much? 얼마나 늘었나?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않나 싶고요. B도 들어보죠. B I'm sure everyone will bring their own 태블릿 컴퓨터 뭐래요? I'm sure 내가 확신하건대 everyone 모든 애들이 전부 다 자기만의 온 태블릿 컴퓨터 가져올 거야 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는 것보다는 카피를 갖고 오면 될 것 같다 혹은 반대국도 될 수 있어요 뭐하러 카피번호 복사해서 갖고 와 어차피 자기 태블릿 컴퓨터 다 갖고 올 거니까 거기서 보게 하고 이메일로 보내면 되지 요런 아 요런 짜증나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이메일로 하세요 이렇게 딱 골라주면 좋은데 그죠 다만 아직 우리한테는 C가 남았어요 얘가 정답으로 이뻐서라기보다 C가 별로면 얘가 정답된다 이렇게 연습하셔야만 현실성이 있어요 C 들어보죠 C Please look at the last page Please look at the last page 뭐래요 그죠 미팅에 가져갈까 아니면 이메일로 보낼까 이랬더니 마지막 페이지 보시오 뭐요 그죠 이 페이지는 왜 나온 것 같아요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뭔가 문서의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싹 치고 들어갔던 카페스 사본들이 여러 개의 페이지 핸드북 이런 느낌이면 페이지 몇 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last page를 보세요 그럴 거면 어디에 써져 있나요 어느 몇 페이지에 있나요 which page 아니면 where 따위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지 A or B의 선택권에 근처도 못 가고 있죠 그게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학습을 하실 때 정답을 잡고 너무 고민하시는 것보다 오답 얘는 얘는 이렇게 물어봐야 답이거나 혹은 얘는 이것이 이래서 오답이야 이런 식의 연습을 조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고요 part 2에서 또 한 문제 들어보도록 하죠 역시 앞 뒤쪽을 그래도 신경을 쓸게 열 단어 오답 치우고 number 20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 먹기 힘드니까요 그렇지만 안 좋은 발음이라고 내가 판단할수록 한국인인 내가 원어민을 판단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성우를 오늘서부터 일 그만해 라고 무언의 협박을 이메일로 장문으로 보낼 수도 없는 바 그냥 저 사람의 발음을 우리가 비슷하게 모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이죠 여러 번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보다는 이상한 발음을 한 번씩 따라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 번 들으면서 앞뒤를 추려보죠 number 20 you can drop off your car for repairs the day after tomorrow 저도 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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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수리라는 단어 들려요 근데 저는 앞뒤를 먼저 추릴 거예요 you can drop 갖다 주시면 돼요 drop off 갖다 주시면 돼요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the day after tomorrow 내일 지나서 내일 지나서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a가 can the work be done faster than that can't 라고 발음한 거고요 a 발음을 아 로 해서 영국 성우가 can the work 그 작업이 그 업무가 faster than that 그거보단 좀 더 빨리 해주면 안 돼요 좀 이렇게 한 거고 b는 he drove me there he drove me there 그분이 그 남성분께서 나를 거기다 태워다 줬어 he가 누군지 정말 알 길이 없어 이래서 주어가 부릴 때면 바로 채울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고뇌하는 습관 시도 들어보죠 the building materials were delivered late 빌딩 자재들이 너무 늦게 왔어요 뭐 이러고 있어요 자기 혼자 그죠 근데 앞뒤를 추렸을 때 우리 머릿속에 꽉 잡아져 있었던 단어가 tomorrow였잖아요 tomorrow 근데 tomorrow 근데 tomorrow는 내일을 바라보는 행동이 얘기하는데 혼자 또 월로 과거시재가 가고 있고 빌딩 자재들이 너무 늦게 왔네요 이런 식의 이유의 느낌을 얘기하려면 제가 봤을 때 질문은 차라리 why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일이 밀리고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아휴 빌딩 자재들이 늦게 왔어요 딱 되지 않아요? 너무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재가 안 맞는 거 나만의 오답의 이유를 최대한 깔끔하고 간결하게 왜냐하면 많이 들어서 많이 기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 밖에 못 들으니까 제가 쓴 허술한 기법 좀 보세요 B는 히만 쓰고 X 펼쳐버렸고 C는 저 나름의 이유가 worry 마음에 안 든다 시재가 혼자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C로 갔는데 막상 A를 보세요 you can이었는데 can이라고 해서 시재와 흐름이 일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을 고르는 거는 완벽하게 고르기가 힘들다라는 걸 다시 한 번 감안하시고 저처럼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미꾸라지처럼 약간 튀는 성분 오답을 재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만 더 한 번 들어보죠 파트 2에서 짜증나 원하는 답이 안 나와 어떻게도 안 나와 그런데 원하는 답이 안 나와도 이렇게는 할 줄 알아야죠 아 앞뒤를 추려서 들었는데 미치겠다 근데 ABC 중에서 C는 절대 아니야 C는 절대 아니야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요 A랑 B 중에서 찍어야 그나마 확률도 있겠지 아 근데 B보다는 A가 그나마 이상한 소리에도 낫겠지 이 정도예요 저도 되게 찝찝하게 풉니다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다시 한 번 청취해 보죠 그 인테리어 그 인테리어 저기 꾸미는 사람 업자가 하우 디드 그죠 하우 디드 데코레이더 이런 건데 하우 디드까지는 일단 추리는 게 맞겠죠 어떻게 그 골동품 가구 골동품 스타일 가구를 선택한 거예요 요즘 올드 패션 스타일이 좀 인기가 많거든요 A고 우리는 소파를 갖다가 지금 센터에다가 센터라고 발음 안 하고 미국식 발음이다 보니까 산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가 소파를 좀 추가를 해야겠죠 센터에다가 중앙에다 주말 동안요 말이 안 되잖아 질문이 하우 롱이 아니었잖아 하우 디드 어떻게 했냐라는 어떻게 이걸 선택하게 됐냐라는 걸 물어봤지 하우 롱 얼마나 오래간 했느냐 언제 했느냐라는 기간을 물어본 게 아닌데 혹은 시점을 물어본 게 아닌데 언제 이루어진 일이에요 아니면 하우 롱 얼마 동안 오래 작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게 아닌데 최소 잘못 유출했던 모든 오답을 트리밍하기 시작하면 웬이나 하우 롱 같은 아무래도 기간이나 시점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 완벽히 들어서만 맞추려고 하는 그리고 보기 B도 제가 한번 유추해봤어요 우리 소파 센터에다 소파 넣어야죠 이렇게 얘기할 거면 지금 인테리어 작업 중인 사람들의 대화로서 질문자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좀 넣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테리어를 이렇게 지금 지령을 구하는 질문 하우 니두를 이미 타임 캡슐 타고 과거로 내려간 질문이 아니라 하우 슈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아니면 와 뭐를 좀 더 넣을까요 이게 더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A로 간 거예요 그 인테리어 데코레이터 업자가 어떻게 그 골동품 가구를 선택하게 됐대요 아무래도 요새 그런 게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했나 보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고르려고 하시면 안 되고 파트는 반드시 오답을 소거하셔야 돼요 자 이제 파트 2 보다는 제가 중요도가 좀 저 개인적으로는 덜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짜증나 하시는 굉장히 긴 대마왕격의 남녀간의 잡다한 대화의 집대성 파트 3 실제 시험에서 32번에서 32번에서 70번까지의 넓은 영역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 보세요 파트 2 좀 파트 2가 저렇게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들의 고비가 지나가고 되게 짜증나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파트 2에서 자신감의 급강화를 경험한 후 파트 3를 쉬는 시간도 없이 내 멘탈의 붕괴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은 상태로 만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신이 뭐라 말할 수 없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파트 3의 문제 중에서 3개의 문제가 한 핏으로 나오는데 학습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3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가 따옴표가 껴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남자가 말한 말 중에 따옴표 안에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왜 써? 이런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가 끼는 게 있거든요 보통 파트 3에서는 많이 나오면 3개 정도 나와요 39문제 중에서 3개 정도 큰 포션 아니에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토익은 상대평가예요 LC는 지극히 더더욱 상대평가에 티가 더 많이 나겠죠 LC에서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는 파트 3,4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주변에 막 휘몰아치는 대화의 흐름 혹은 담화의 흐름을 통해서 얘가 이런 말을 왜 했는지 나 혼자 독심술도 부려야 돼서 되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 묻기 문제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틀리실 때 너무 좌절감을 맛보는 것보다는 이 문제 빼고는 내가 주변의 다른 문제는 다 맞는가 이걸 먼저 재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파라프레이징 화자의 의도 문제군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파트 3,4는 단어의 교체빨이 장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한테 콜 전화하겠다 그러면 콜을 귀에다 들려주고 보기에는 콜로 써 있는 게 아니라 마법현상 콜의 동의어 phone 아니면 콜의 동의어 contact 확고치기 되게 짜증나 그게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정리도 안 하면서 긴 대화니까 못 듣겠네 정말 못 듣겠네 그거보다는 들어놓고도 이게 이 말인가라는 게 짜증기가 안 되는 현상이 거의 태반이에요 결국에 어휘가 바꿔치기 된 흔적이 있었다 내가 어느 책으로 공부를 했든 그러면 그건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정리하시면 돼요 그 정리가 반복됨으로써 나만의 사이클이 생겨요 그리고 질문과 보기가 다 딸려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보통 보기를 되게 열심히 읽으시는데 보기가 4지선단인데 4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꼴랑 딱 하나죠 그래서 3개가 이미 오답인데 너무 재련해서 열심히 읽어봤자 정말 소름끼치는 거는 대화나 담화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렇게 미친듯이 우리가 열심히 읽었지만 막상 대화나 담화가 시작되고 나면 읽은 걸 또 읽고 있어 금방 까먹어가지고 또 읽고 있어 악순환의 반복 근데 읽는 내용이 반복될수록 듣는 내용이 치고 들어올 때 이거 멀티태스킹 진짜 짜증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보기는 어차피 정답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오답과도 같으니 너무 열심히 읽어두시는 건 오히려 비추합니다 많이 읽을수록 정답과 같이 느껴져요 오답용 어떤 단어가 하나 귀에 쑥 들어오면 답이겠거니 이렇게 돼버려요 파트 3,4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정답만 들려주는 파트가 아니고 오답도 섞어 들려줘요 근데 질문은 뭘 물어보는 내용인지는 정확히 아셔야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차라리 좀 더 꼼꼼하게 읽으시고요 보기는 좀 대충대충 중요한 부분은 트림을 잡아가는 게 좋아요 시각정보연계형이라 그래서 대략 62번에서 70번 정도의 포션 뒤쪽에 가다보면 다양한 표, 꾸러미, 볼 수 있는 눈의 볼거리의 뭔가 향연 그런 것들이 문제들 위에 표가 딸려 나오는 시각정보연계형이 있어요 시각정보연계형은 문제 중에 Look at the graphic라는 부제를 담고 들어가는 조금 조금씩기는 한 3문제 정도 근데 시각정보연계형은 보통 표에 써져 있는 정보의 반대편을 활용하시면 정답이 되거나 표에 관련된 문제의 ABCD 보기에 아닌 단어 ABCD 보기랑 겹치지 않는 단어를 교묘하게 뜯어내면 또 도움이 되는데 이건 막상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팔뚝이는 기본뼈대가 남녀간의 대화죠 그게 남자가 한 마리를 따르면 이러는 명제를 던지는데 여자 말 되게 열심히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성별에 구애받는 문제일 때는 성별 구별은 필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열심히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의 공략도 필수이겠죠 자 이제 제가 예시로 하나를 좀 들어볼 건데 50에서 52번이라고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50에서 52로 세팅되어 있는데 51번이 제가 무서워하는 문제예요 What does the woman say? 여자가 뭐라고 하는가? 아니 여자가 Why does the woman say? 왜 이런 말을 했는가? Our agreement is very specific about the construction deadline 뭐래요? 근데 저 긴 문장이 언제 나올지 자 이 문장 나오기 카운트다운 5, 4, 3 누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완전 자연 미 발산으로 갑자기 쑥 치고 들어와요 근데 이 말을 해놓고서는 조용히 기다려주질 않아요 계속 대화를 해 더군다나 더 무서운 거는 바빠 죽겠는데 51번을 천만년, 천년만년 고민하기엔 52번의 문제가 하나 남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화자의 의도 느끼 문제는 그 문제 자체에서 심오함을 뽐내게 하면서 동시에 주변 문제까지 시간을 쫄이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문제에 속해요 근데 제가 일단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이 문제 틀리셔도 괜찮아요 이거 두 개는 맞추세요 이거 두 개는 그래서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을 찾는 문제가 나왔을 때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을 듣고 나서 내 머릿속 시간의 의식의 흐름이 분명히 3, 4초는 흘렀다 내가 저 문장을 듣고 나서 근데 답이 안 나왔다 과감하게 포기를 빠르게 제발 포기를 전이 돼서 둘 다 틀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포기하시고 이 문장 들었는데 난 노답이다 지금 3초째 이거 내려가세요 이걸 사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약간의 여러분의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바로 mp3를 틀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 보통 대화의 피스를 먼저 들으시기 이전에 먼저 질문과 보기의 흐름을 읽어놓으시는 걸 반드시 하게끔 시간을 쪼개놔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위에 번호가 47에서 49번이겠죠 그럼 47에서 49번은 성우가 읽어주고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대화가 종료 후에 성우가 문제를 읽어주잖아 넘버 47 이러고 그리고 또 좀 쉬었다 넘버 48 이렇게 읽어줄 때 그럴 때 50에서 52번을 먼저 읽어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잠깐 제 화면을 재생 정지하시고 한 문제당 한 3, 4초 정도 아주 빠르게 천천히 볼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실제 시험은 시간 관리 실패했을 때 살짝씩만 좀 라인을 잡으신 후에 재생 버튼을 눌러 mp3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지금 바로 틉니다 여러분 questions 50 through 52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Emma, Wayne Roberts sent me an email just now he saw the progress on his new building and he is very happy he wants to install LED lighting though he thinks it's much more energy efficient than the fluorescent lighting ok do you have the LED lights ready for our workers? the thing is they had to be specially ordered the lighting company has assured me that they will be ready by next Tuesday our agreement is very specific about the construction deadline oh that's right ok I'll write a revised contract for Mr. Roberts to sign number 50 what does a client like about his preferred lighting fixtures? 지금 성우 뭐해? 성우는 대화를 끝내고 number 50 읽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음 답을 맞출게 잠깐만 이게 아니에요 어 답은 지금 다 맞춰졌었어야 돼요 성우가 50번 읽을 때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미친듯이 53에서 55번을 미리 읽어두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활용을 안하면 53에서 55번 되게 당황스러울걸요 반드시 먼저 읽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우가 문제를 읽을 때 나는 이 문제들에 대한 대화의 정답은 이미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제가 정답 맞추는 타이밍 다시 한번 구경을 시켜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대화가 종료되기 전에 마킹은 끝나야만 합니다 확인해보죠 다시 Emma, Wayne Roberts sent me an email just now he saw the progress on his new building and he is very happy uh, he wants to install LED lighting though he thinks it's much more energy efficient than the fluorescent lighting Okay Do you have the LED lights ready for our workers? The thing is they had to be specially ordered The lighting company has assured me that they will be ready by next Tuesday Our agreement is very specific about the construction deadline Oh, that's right Okay I'll write a revised contract for Mr. Roberts to sign Number 50 제가 지금 힘든 거는 얘 고민할 시간인지 제가 일로 가야 되는 현상 제가 지금 B 하고 D를 답으로 마킹했더니 찰나의 시간은 고작 1, 2초? 아, 너무 짜증나네 이렇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짜증나는 문제별 간격을 5만 년 주면 나도 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빠른 포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거 두 개를 같이 맞출 수 있는 정도에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난리이침이 좀 필요해요 근데 첫 번째 문제예요 초반부 문제니까 처음에 나오겠지 알아서 처음에 듣다 보면 아니요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처음에 나오겠지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질문은 항상 질문의 끝쪽 어휘를 항상 질문의 끝 어휘가 어떤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는 명사 어구가 나올 때는 그걸 꼭 들어야 주변에서 정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Latin Fiction 조명도구 조명 같은 거죠 저는 조명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만 정답이 나오지 그냥 나오면 답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조명 부분에 대해서 LED 라이팅 LED 라이트 LED 조명을 한다라는 말 끝에 얼마 못 가서 에너지 에피션트라는 의미가 그대로 파생돼서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를 개록하는 거죠 다시 정답 나오는 타이밍에서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이 문제는 들리죠? 에너지 에피션트 이건 뭐야? 백열현관 같은 건가? 이거 검색할 시간에 일단 아 라이트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해줘야지 라이팅이 근데 나왔는데 가까운 단어가 에너지 에피션트 이렇게 질문의 타이밍에 딱 맞춰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질문의 끝쪽에 키워드를 잡고 갔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아 너무 챌린징 했어요 저는 진짜 어렵네요 근데 아우 이것도 긴데 ABCD도 길고 미치겠네 그래서 줄인 거예요 저는 ABCD 보기가 주어가 다 똑같은 문장의 실초를 보일 때는 아무래도 뒤쪽에서 제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완벽히 번역이 안 되더라도 흐름을 좀 잡으려고 그랬어요 읽고 끝날 거야 아우 이거는 계약 내용이 좀 바뀌는 거고 파기되는 건데 리포트 갖다가 읽을 거야 보기에는 아우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어려워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얘가 이런 말을 왜 했는가라는 속내를 저 멋대로 독심주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어요 근데 힘들긴 했죠 여기 그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 언제까지는 준비가 안 된대 라이팅 컴페니 쪽에 내가 연락을 해보니까 이 고객이 마음에 원하는 그 라이팅을 하려면 다음 주 화요일은 돼야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 이 남자의 수다 끝에 우리 그 계약서 자체가 이 고객하고 맺은 계약 자체가 합의사항 자체가 건설 공사 마지막을 날리는 마감 기한에 굉장히 스페시픽한 계약서야 이게 매우 특정한 이란 뜻도 있고요 뭔가 얄짤 없이 딱 떨어맞는 데드라인에 딱 맞아야 되는 계약서야 우리 계약 자체가 뭐가 다음 주 화요일이야 지금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캐치를 하자마자 저를 너무 힘들게 하면서 어 맞아 니 말이 맞지 근데 that's right 맞아 라는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말의 흐름에 대해서 수긍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바로 뒤에 얘가 또 그러면 내가 자기가 그래도 어쨌든 LED 조명 원한 거니까 로버트 씨 측한테 사인할 수 있게끔 좀 수정이 된 계약서를 다시 빨리 써볼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데이드라인 딱 잡아놨는데 다음 주 화요일로 미뤄진다 그러면 니 말 맞다나 계약서의 내용이 바뀌는 거고 계약의 내용이 파기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그거를 좀 수정 그래서 B로 갔어요 근데 그 말고는 주변에 나온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라는 느낌에 이해 안 됐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았고 그냥 보고서 읽을게 라는 긍정미 발산도 아닌 것 같았고 제가 뉘앙스를 잡았을 때는 작업이 빨리 끝날 거라서 너무 놀래워서 막 신나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B로 갔어요 근데 B로 가는 순간에 바로 밑에 쪽에 저한테 고민할 틈도 안 주고 세 번째 문제가 이렇게 바로 뒤에 문장에서 write a revised contract make a new contract 이렇게 가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 제가 백 번 이해를 해요 특히나 화자의 의도무기 문제는 짜증나기에도 되게 짜증나면은 끝도 없이 짜증나 근데 이 문제는 안 틀리시는 게 오히려 더 가산점을 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실제 스크립트예요 화면을 정지하시고 굳이 다 보셔야 되는 분들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저는 스크립트를 다 보는 것보다는 흐름에 딱 맡겨서 딱딱딱한 현실적인 게 골라주는 걸 좋아해요 자 그 다음 피스도 한번 들어볼 거고 이번 피스도 이게 껴있어요 그래도 그나와 다행인 건 뭔지 알아 여러분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세 문제 중에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피스처럼 중간에 껴있는 따옴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할 틈을 주긴 주겠지만 이거 갖다가 그냥 대방출해서 고민을 계속하는 순간에 대화가 끝나고 성우가 56번 57번 읽어주는 순간에도 뒤에 59에서 61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점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찌됐건 화자의 의도무기 문제는 너무 길게 어프로치하시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좀 서요 나머지 문제를 안 틀리시게끔 좀 더 재련을 해주시고 지금 화면을 재생 정지하시고서라도 뭐 한 대략 세 문제 앞에서 한 10초 정도 내외 10초에서 12초 내외로 빠르게 준비를 좀 눈으로 하시거나 잡아 놓으신 후에 청취를 해도록 하죠 여러분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h chloe i was just wondering if you could take a look at the revised sales brochure it will be printed later today john sent me a copy this morning i think it's fine it does not need any further revisions what a relief i think we're ready to make a sales presentation to our clients i will reserve hotel rooms and airplane tickets for us today oh you can go ahead and book for yourself alone i need to take care of some business at our lakewood plant you may have to travel by yourself you know the clients better than me i have never made a sales presentation alone i trust you you'll do fine number 56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to do 지금 맞추면 안 되지 너무 늦었지 근데 화자의 의도무기 문제는 아까 거보단 덜 짜증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가 정답 나오는 타이밍 한번 여러분 현실성 있게 저도 준비 안 된 상태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chloe i was just wondering if you could take a look at the revised sales brochure it will be printed later today john sent me a copy this morning i think it's fine it does not need any further revisions what a relief i think we're ready to make a sales presentation to our clients i will reserve hotel rooms and airplane tickets for us today oh you can go ahead and book for yourself alone i need to take care of some business at our lakewood plant you may have to travel by yourself you know the clients better than me i have never made a sales presentation alone i trust you you'll do fine 이렇게 딱 끝나 이렇게 딱 끝나줘야 그 다음 문제를 준비할 수 있어요 지는 강사니까 저러겠지 물론 몇 년째 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계속 저는 단어를 정리도 많이 해왔고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계를 여실하게 느껴가면서 한 번밖에 정치가 안 된다는 건데 제가 뉴욕어처럼 한다고 되는 게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었죠 자 첫 번째 문제 정답 나오는 세부 타이밍 아 클로이 i was just wondering if you could take a look at the revised sales brochure 이 정도면 됐지 아 나 좀 좀 궁금해서 얘기하는데 나 좀 가능한지 해서 너가 could you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한번 좀 들여다봐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우리 이번에 수정된 sales brochure pet appraising call 전화할게 근데 실제 보기에는 contact 연락할게 혹은 phone 전화할게 이런 말장난 짜증나는 어휘의 매직 기본적으로 북렛이라고 하는 것은 안내 책자거나 유인물 같은 책자는 다 됩니다 근데 브러셔도 유인물과 책자가 된다는 점에서 귀로는 브러셜 받고 버퍼링 없이 브러셜이 똑같이 써져야만 정답을 맞추는게 아니라 브러셜의 동의어만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 take a look at 한번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review 검토한다는 얘기랑 똑같지 않아요 이런 식의 말장난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실력은 you could take a look at the revised brush 이걸 들었을 때 보기에도 그냥 복봇으로 take a look at a brush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라 review a booklet 아무런 이증가 없이 정답이 나오게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런게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발토리포는 그래서 제가 따로 정리하는 습관을 저는 길러왔어요 외우려고 하는게 아니라 노트에 깔짝깔짝 써온거죠 take a look at review 같은 데 써놓고 그리고 이렇게 써 놓고 저는 외우는 것보다 며칠에 한 번씩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정답 B로 갔고요 자 이제 저는 중간 문제로 빠르게 내려갔는데 남자가 계획하는 거고 오늘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의 원래 끄덕위가 시점일 때는 그 시점 어이가 굉장히 타이트한 정답에 typing을 딱 빼게 주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56번은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도 투데이가 들리고 남자가 계획한다고 이게 나오면 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질문의 끄덕위는 항상 습관을 좀 기르세요 내가 호텔 룸도 예약할 거고 에어플레인 티켓도 예약할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제일 비슷한 거 고르면 뭘로 아실래요? 출장에 대한 재반적인 여행 준비가 되는 거죠 travel arrangements 근데 이게 정답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이 단어가 충족이 됐을 때 주변에 투데이가 있는지도 투데이가 똑같은 바람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충족이 됐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들린다고 답은 아니니까 에어플레인 티켓 for us today 그리고 저 따옴편의 문장 바로 뒤에 문장이 반반 나눠 먹을 때도 많고 오히려 따옴편에 있는 주 문장이 나오기 바로 직접 문장이 큰 힌트가 될 때도 많아서 빨리 내려가서 미리 대기 타지 않으면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ABCD가 너무 길죠 완벽히 읽기 누구나 힘들죠 A씨로 말을 하고 있는 것까지 들어야 되는데 확인해보죠 이쪽 부분 I need to take care of some business at our Lakewood plant You may have to travel by yourself You may have to travel by yourself Yourself 너가 혼자서 너 스스로 해야 될 거야 너 혼자서 해야 될 거야 You know the clients better than me 야 너가 나보다 고객들을 더 잘 알잖아 혼자 하라 그러면 어떡해 I have never made a sales presentation alone 나는 혼자서는 sales presentation 해본 적이 없는데 진짜로 되게 겁먹어 있어 그래서 따옴표 문장 안에는 self yourself 따옴표 문장 뒤에는 자기 혼자 겁먹어서 alone 나 혼자서는 자 A, B, C, T 보기에서 똑같은 문법인 투부정사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히 읽기에는 조금 시간과 역량이 우리가 부족할 수 있는데 정보 좀 더 줘봐 과제 준비됐지 나는 준비됐지 여자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 보기시는 아 나 혼자 하는 건 좀 교육의 C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 주변을 빠르게 캐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완벽히 읽든 저처럼 국소 부분을 읽었던 정답은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를 확인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완벽히 읽을 시간이 없고 요런 스크립트 제공이 안 되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패스인데요 이런 게 시각정보 연계형이에요 제 또 등땜에 보이질 않아 보이나요 여러분 제가 화면에서 이렇게 거의 없어져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각정보 연계형은 세 문제가 다 연계형이 아니고 요 요 요 껴 있어 Look at the graphic 그래픽을 보시오 What bus will the man most likely take? 무슨 버스 타기에 남자가 117번 버스 37번 150점 했지 이거 들으면 큰일 납니다 시각정보 연계형은 그냥 귀로만 들려주는 챕터일 거 보면 표를 가려도 나오겠다 이러잖아 이렇게 제가 다 등으로 가리고 저 그러면 177번 탈게요 이거는 Look at the graphic이 아니라 그냥 Listen carefully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각정보 연계형은 항상 보기에 써져 있는 단어를 제외한 다른 쪽 거를 들으시는 걸 100대 강추드리지 자 여기를 먼저 찜해놔야 되고요 첫 번째 문제 여자가 왜 사과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답으로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남자가 Friday morning 날 뭐 한다냐 이거죠 자 인터뷰한다 후보자들을 컨퍼런스 콜에 전화회의에 참여한다 그 다음에 컴페니 세미나를 주도한다 파이낸셜 애드바이저를 만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62번 여자가 사과하는 이유 페이먼트 디테일을 갖다가 못 찾아줘가지고 웹사이트를 예약을 제대로 웹사이트에서 예약이 안 되게 해갖고 퍼포먼스에 티켓이 남은 게 없어가지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봤을 때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긴 보기일수록 끝쪽을 조금 힘을 실어서 내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이 되죠 자 이번에는 제가 같이 읽어드렸으니까 다시 들으면서 바로 들으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questions 62-6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schedule Western Busways, what can I help you with? Uh, hi. I want to take a bus to Main Warring this Friday but I could not buy a ticket on the internet it's said to call this number Ah, I see. I'm afraid our homepage is not working properly this week so we have to make bookings over the phone instead We're very sorry for the inconvenience You can collect your ticket at the bus terminal What time do you want to leave on Friday? Any bus leaving after midday is good for me I'm planning to lead a morning conference with some of my company's department heads number 62 Why does the... 잘 나와야죠 여러분? 그죠? 주변에서 나왔어야 돼요 들어보죠 초반부 말을 Uh, hi. I want to take a bus to Main Warring this Friday but I could not buy a ticket on the internet it's said to call this number Ah, I see. I'm afraid our homepage is not working properly this week 이번 주에 홈페이지가 잘 안 돼가지고요 So we have to make bookings over the phone instead 그래갖고 전화, 폰으로만 저희가 booking을 받고 있어요 We're very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이거에 대해서 너무 사과드릴게요 결국에 여자가 사과한다는 story가 결국에 질문에 끄덕이 Apologize 하고 말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집에서 여자가 제일 가깝게 사과를 뱉은 건 전화로밖에 예약이 안 돼서 홈페이지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홈페이지는 다른 말로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예요 웹사이트 결국에 웹사이트 상에서는 예약이 안 되고 있는 그 실정에 대해서 사과한 거지 티켓 자체가 아예 공연 티켓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버스 표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보는 표 자체가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왜 극예술 공연도 아니고 퍼포먼스가 같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웹사이트하고 홈페이지 마저도 이렇게 단어의 정리를 해 왔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정답 나오는 타이밍으로 자 이제 저는 반대급부의 정보를 듣는 사람이죠 시각 정보일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버스 번호 말고 다른 정보를 한번 눈으로 보죠 들으셨어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눈을 빨리 내려가야 돼요 What time do you want to leave on Friday? 금요일 날 몇 시에 출발하고 싶으세요 arrive를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날라간 건데 이때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바로 뒤에 남자가 Any bus leaving after midday is good for me 뭐래요 Any bus 어느 버스는 괜찮아 다만 after living midday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드데이는 뭐게 미드데이는 하루의 중간이니까 오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Any bus leaving after midday is good for me 오후 시간에 이후에만 좀 출발하면 좋겠는데 AM은 다 오전이야 한 번에 다 치우고 결국에 이걸 통해서 177번을 지금 뺐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요 결국에 번호를 그대로 들은 게 아니라 옆 정보를 활용한 건 맞지만 몇 시 몇 시 AM PM으로 그대로 들려주면 너무 쉬우니까 미드데이로 장난을 친 거고 그걸 PM으로 빼는 기교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I'm planning to lead a morning conference with some of my company's department head 들었어요 몇몇 회사의 department head와 함께 제가 뭘 해야 되냐면 lead a morning conference conference 좀 주도해야 돼서 근데 conference가 원래 세미나하고 좀 비슷하게 패러프레싱이 또 돼요 그래서 conference, 세미나 이렇게 깨알같이 바뀐 흔적도 저는 정리를 할 거예요 이색적인 걸 그리고 lead는 그대로 나왔고요 동사 원형을 시작하는 부분은 원래 앞쪽에 동사가 되게 탄탄한 서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답을 싫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 대화는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쪼개서 질문의 끝쪽 어휘 잡고 시점 표현 잡고 남녀 구별이 필요한 문제는 구별하시고 보기가 너무 길면 완벽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끝쪽서부터 단어를 파생을 잘 시키시고 화자의 의도 느끼 문제에 너무 오래 갇혀 계시지 말고 그 문제가 틀려서 아깝더라도 주변 문제는 다 맞추게끔 하시고 시각 정보 연계형은 반대쪽 정보 보기가 아닌 단어를 적극 활용하자 그것이 일단의 나름의 팁이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뒤엎는 가장 최고의 중요한 방법은 단어가 바뀌어진 흔적 패러프레이징 단어 장난친 거는 반드시 그때그때 노트에 정리하고 외우려고 압박감을 갖는 것보다 한 번씩 반복해서 읽자 라는 것이 정리 내용입니다 단어 없이는 요새 토익은 고득점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A씨하고 R씨까지 전반적으로 문법이나 너무 깨알 같은 것에 심취력을 보이는 것보다 어휘를 그때그때 잘 잡아서 고득점을 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좋은 대비 특강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